시기만 보면 지금 딱 호츠에서 그거 공개될 시기인데 그 뭐라 해야돼 새로운 배 공개될 시기가 지금 딱 이맘때긴 하거든 만약 공개를 하려나오는 그랜드 파이널이니까 시기도 딱 맞고 요거 모드입니다 모드 방도 바로 잡히네 이거 검색하시면 나올겁니다 PSY 야마토 그래 이정도 퀄리티 돼야지 모드보단 퀄리티가 좋아야 할거 아냐 내가 물에 떠있으니까 좀 긁다 근데 이때도 제레식 엔진을 쓰나봐 핵 추진이 아니네 우주를 돌아다니는데 이 야마토 스킨 모드가 FSI 야마토 2.0 이 야마토 4.0 외모가 추천한다 이거 노란색 있죠 이거 2차색상 선택하면 바뀌어요 이것도 파란색이랑 초록색이었나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바뀌었나 이것도 오자마자 잠수가 있구만 이거 잘되서 유튜브 올라가면 링크도 같이 가지 않을까? 유캔 다운로드 디스모드 앱 시그룹 닷 ORG 이것도 처음 볼때만은 멋지지 한 두세번 타면 질리더라 장전이네 포소린 그대로네 아쉽다 낯선건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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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컨트롤 컨트롤 컨센트롤 타겟 파이블 과자 타성 급해님 죽을래? 기능 들은가 들어맞출손지 파킹 스몰랜스 쏘나 들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나? 없네 아 딜 잘 박히긴 한다 철갑 뜨는데? 여기 스팟 떴나? 아 어? 그냥 안 죽었어? 여기 연막 뭐야? 아씨 철갑 탔어야지 힘든 바쁘야 내가 쳐 했지? 나이스 꼭 막발은 시타되 아 근데 아직까진 이뻐 아직까진 안 질리는 시기야 위장이 그치? 그치? 야 썬더러 장갑 오버배치하는걸 모르나보다 도망갔어야지 빨리 도망갔어야지 빨리 근데 갑자기 왜 외국인들이 많아지지? 내 방송에 그렇게 많았나? 아씨 먹을줄 알았는데 코치에는 나버 없을텐데 봉지같은거 잠깐만 야 저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위장인가? 누가? 내가 생각하는 그 위장 맞나? 안 닿겠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 위장 아 제대로 못 봤어 밈들봄? 뭔지? 줄무늬 못본거 같은데 여기 실버는 줄무늬가 있어요 강철 맞는거 같은데 근데 What do you think about sup? 아 음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existed remove it already why still here you concentrate on the enemy warship yeah, it's like a world war why aren't they? it's gonna be a dream I can't do it 우주전쟁에서 3차원으로 기동 못하는 우주암선이 있다? 아이씨 리더 너무 많이 줬네 이거 잠수함 못 잡을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빨랐나? 잠수함들? 왓더퍽 착한 말, 착한 말만 씁시다 여러분 나 전키반이야 장전 꼈어 장전 가간통 더 낫겠어, 아 흑선회를 하네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긴다 이것이 러시아? 모스크바 방향으로 절해야되나? 진짜 오자마자 이기네 랩랩랩랩이 남냠냠냠 하러 간다 왠지 랩랩랩 쟤 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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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있었던 애는 카탈리나가 아니었었던 걸로 아는데 나중에 추가된 애들은 카탈리나 쓸걸? 저만 낸다 놀래라 탈갑탄 하나가 이미 이모인에 맞았는데 요거요거요거 내꺼 같은데 오자마자 이긴다 이것이 와 1등 이것이 러시아 한글자막 by disconnec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